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은 제4개명을 봅니다 제4개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10개명의 첫 번째 개명부터 네 번째 개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개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명 제가 주보에 다시 적었는데요 첫 번째 개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우리가 일생토록 섬기며 영광 돌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명 두 번째 개명은 좀 내용이 많은데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신 개명입니다 그 이방 우상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방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 신을 섬기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이방의 방식들 따르지 말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이 개명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개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기하신 분으로 별 의미도 없이 함부로 그 이름이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가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 최고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천상 예배의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겠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인데요 24장로들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10절을 다시 보면요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는데요 엎드려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리고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중심만큼은 이와 같은 똑같은 중심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 엎드려 절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중심으로 예배해야 그것이 예배자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한 개명 중 마지막 네 번째 개명 네 번째 개명은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번째 개명은 예배의 날입니다 예배의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날을 정해놓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한 날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지키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로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안식일과 주일 안식일과 주일 두 번째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먼저 첫 번째 안식일과 주일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근본정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던 그 근본정신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근본정신 먼저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11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일을 이날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국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종사리에서 해방이 되고 가난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을 또한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말하면 창조와 구속 창조와 구속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 온전히 더욱 풍성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만물들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아름답지만 죄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죄로 오염되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아무튼 이 만물들은 지금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직접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존귀한 형상을 우리 인간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거룩하고 존귀한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로 오염된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장차 이루어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안시겔의 근본정신에 있다 그랬죠 구속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고 가난한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마귀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가난한 보냥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더욱 온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시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주셨고 앞으로 더욱 이루어가실 새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설명의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출애국기와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여호수와가 나오는데 여호수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애국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건짐을 받았는데 그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여호수와가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다른 날이 주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 여전히 우리는 구약시대 같이 그 안식일을 그날을 지키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뒤로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이 날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 후에 다른 날 이 날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4장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신학시대 우리들을 향해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할 때는요 요즘 현대에 와서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청교도 때로부터 이 구절은 안식일 준수의 의무라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까지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즉 안식일 준수의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59문을 보면요 소요리 문답 제59문 여기 질문이 하나님께서 이래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매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이 될 때까지는 매주의 첫날을 명하셨으니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매주의 첫날을 명하셨다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8절 본문은 8절 일단 우리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이 구절이 자칫 놓치기 쉬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에게 명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한 날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힘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한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그 믿음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인 것입니다 과거 어떤 목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 남겼는데요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일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기 위한 길을 닦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지 않는 자가 오늘은 주일이니 쉽니다 이 말은 참된 신앙 고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6일 동안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늘은 주일이니 저는 이날 나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얼마나 복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6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주일 한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초속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6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카 우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는 학생들은 6일 동안 믿지 않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직장인들은 6일 동안 주어진 모든 업무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이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의미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학교 졸업하고 잠시 세상 공부를 좀 더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공학관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마다 다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실험실 이사 날짜가 주일날로 잡혔습니다 물론 이삿짐 업체가 담당은 하는데요 그럴지라도 실험 기자재가 있고 또 실험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세밀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운반하는 과정도 그 이삿짐 업체에 맡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주일에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싶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 투덜투덜 됩니다 왜 우리 실험실은 주일이 아니라 다른 분들은 다 일요일이죠 왜 일요일에 이 쉬는 날에 이게 잡혀가지고 다 투덜투덜 되고 다 나오기 정말 싫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안 나올 수 없는 모두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전에 정말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이사하기 며칠 전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 이상 하여간 잠도 안 자고 일했습니다 잠 줄여가면서 세 배 이상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날이 되었을 때 저 내일은 못 나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월요일 새벽에도 제가 나와서 남은 모든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얼마나 냉랭하게 차가운지 모두가 다 제 말에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몇 곱절로 누구보다 일을 다 많이 했는데 그리고 실제 주일 지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부터 와서 굳은 일 힘든 일 앞장서서 다 했는데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때 네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런 말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그런데 만약 일도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주일이라고 빠져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얄밉게 보였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가려졌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6일 동안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말 자체가 우수운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큰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세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했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바리세인들이 비난했었는데 아셔야 될 것은 바리세인의 비난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비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원칙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도 없는 그들의 원칙을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구약의 안식일을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주일에 관한 안식일에 관한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13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만 되는가 첫 번째는요 기쁘고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합니다 어떤 날로 여겨야 된다고요? 기쁘고 존귀한 날 자 여기 13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13절 상반부에 있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일컬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일은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이 받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날은 내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바라보는 날이고 그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조금이나마 맛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 하루를 정말 기쁜 날로 여기고 기쁘고 즐거운 날로 이 날을 주님 안에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 존귀하게 여기라는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했죠 13절에 왜 이 날이 존귀한 날일까요? 주님의 날이니까 존귀한 날입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존귀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날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저 똑같은 날로 다른 날이 어디 있냐 다 똑같은 날이지 세상에서 6일이나 이날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이다 그렇게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즐거운 날일 뿐 아니라 존귀한 날로 주님만을 위하는 날로 그렇게 주님께 바쳐드리고 주님만을 높이는 중심으로 이 날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13절 제일 앞에 그랬죠?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만일 안식이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발을 금하여 제일 먼저 이 말이 나옵니다 내 발을 금하여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봤었는데 그 뒤에는 또 어떤 말씀 있습니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어서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어서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6일 동안은 각자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길을 6일 동안 걸어가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길을 6일 동안 걸어가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의 길을 6일 동안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야 되죠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순정하며 6일 동안 세상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그 모든 발걸음을 중지하는 날입니다 걸어가던 발걸음을 중지하는 날 그 발걸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자 11조 바치는 것 11조 바치는 것은 내게 있는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많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아까워서 11조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본 돈인데 내 돈인데 그걸 어떻게 바칩니까 그러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본적인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고백하면서 이날 하루만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좀 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오락을 절제해야 합니다 13절 끝에 그랬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겠기 때문에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오락도 이 나라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추가적인 보충할 내용이 있어서 좀 다른 구절, 다른 성경도 좀 찾아보면요 느에미아 13장 16절로 17절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우리 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지져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주일에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자 여기서는요 성회의 날이라 그런 구절 있죠 성회의 날이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성회의 날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오늘날 우리로 하면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 혹은 밤 예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소유리 문답 제60문 소유리 문답 제60문으로 또 정리해 보면요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그랬고요 우리 답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를 지켜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줄로 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이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한다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 우리가 이날을 즐거운 날로 여기고 존귀한 날로 여기고 이날 하루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14절을 보면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4절 13절은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이고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참된 즐거움을 알게 되고 더욱 풍성이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걱정돼서 주의를 못 지키는 일도 있겠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뜻이면 주의를 거룩히 지킬 때 땅의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도 주의를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높은 곳에 올려서 하나님 나라 위에 더욱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 하나님 주권적 은혜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반드시 붙잡아 주고 책임져 주고 끝까지 길러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도장까지 쌓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장까지 찍어서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날마다 부부싸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주의를 잘 제대로 못 지키고 주의를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지 내가 변한 것이지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계명은 도덕법이고 영원 불변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도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점점 지키기 어려워하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어찌해서든지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